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여섯째 날 육성! 팡이요의 메이플스토리 투어!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쿠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쿠팡이의 메이플투어 기지개 한번 피구요 아 우리 쿠팡이 메이플투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녹화를 시작했구요 자 여러분들 어제 9강 대박이에요 에이 9강 여러분들 템 많아졌죠? 나 오늘 이거 벨트지원에서 샀어 100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공격력 1% 보공증가 나 템 좋아 봐봐 장갑에 물리방어력 관통이랑 반지에 크림용중 보공 템 좋지요 템 많이 맞췄어요 목걸이도 물방 관통 관통을 좀 많이 샀어요 보스 좀 빨리 잡으려고 그리고 무기 9강 에 무기 9강 50개 묻혔다고? 뭔소리야 아유 나도 관심을 줘야 뽀뽀 50개 고맙다 아유 생방 시작했는데 아우 관심을 줘야 50개 고맙다 아유 관심을 줘 관심 줄게 관심 아유 고마워 아 50개 고맙다 잘 쓸게 고마워 자 새누시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 에 반가워요 아이 욕하지마요 뭘 리액션 하지말래 저 남캠이에요 이러면 도 여러분들 1000 1028만원 아이 몽상가는 구강디움 줘요 에 구강디움 주고 1028만원 에 돈 벌어왔어요 나 밤샜어 나 잠 안자고 왔어 어제 방송 끄고 잠 안잤다구나 나 잠 안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씨바 잠 안잤어 나 ㅈㄴ 알아줘 돈 벌라고 잠 안자고 ㅈㄴ 열심히 하는거야 아이 내가 땅 어디 살거냐면은 이거 내일 살거에요 오늘도 잠 안잘거야 아이 뭐 내가 3일까지는 밤새봤으니까 뭐 이틀정도는 괜찮아요 그 내가 오늘 2000만원 모아가지고 뭐할거냐면은 기다려봐요 에 팡이님 집에서 캐충 또 하신듯 헬기 개수가 늘어났어요 뭐가요 헬기 842개 저 충전했어요 에 에 충전했어요 20만원 충전했어요 또 에 17만원 남았네요 에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팡이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리지마라 씹새끼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구요 에에 일단은 지금 여기 트라이아에 땅을 살라 그러는데 여기 하나는 지금 팔렸잖아 장애인 길드 여기 내가 먹을거야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요거 내가 살거야 이거 길드다 여기 살거거든 여러분들 내일 되시면은 내가 여기다 집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제 집 들어올 수 있구요 내일 제가 집 꾸미기 컨텐츠 할거에요 에 황희영 형은 태썸에서 키네시스 안 보여줘요 저 보여줬는데요 보여줬는데 메이플1은 재미없어서 메이플2가 짱이에요 에 에 야 솔직히 메이플2가 재밌더라고 어 이 관리비가 얼마나면은 한달에 1700인가 내야돼 어 한달에 1700 맞나 기억이 안나네 1757만원 한달마다 이거 맨날 내야돼요 에 계약기간 연장 그리고요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땅값이 올라가서 관리비가 막 계속 늘어난대요 몇달 지나면은 막 삼천만원 이렇게 되고 아스레에서 좀 땅사기가 무섭긴 한데 괜찮아 음 저기 말고는 별로 땅살 이쁘다 얘 야이 뭐야 아니구 안 이쁘구나 자 오늘 세우시 반갑습니다 에 어서오시구요 에 반가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지금 열쇠가 8개라서 에 오늘은 좀 보스를 잡고 시작할까 생각중이에요 그리고 시선여분들이 보라색템을 구성띄우는걸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할거에요 보라색무기 일단은 물량 좋은거 있나 한번 볼게요 에 자 로테비 좋았습니다 카오니스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보스를 열심히 잡아야지 음 잡아야되는 부분이야 야 보스를 열심히 잡아야지 뭐 어쩔수 없어 마켓 나 맨날 열쇠 안썼어 프리미엄샵 소비기타 황금던절 열쇠 일단 이거 사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강화하려고 제가 많이 모았어요 보시면은 어딨냐 이거 몇개 모았냐 결정 결정도 많이 모아왔습니다 에 에 요 8000개 7256개 에 타이 마파두부 덮밥님 우리 뽀뽀 10개 아우 내방송 오래 많이 보신 분이네 고맙습니다 피로 물질님 우리 뽀뽀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야 우리 오늘 잘 터지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일단은 트레이드 이거 써가지고 아 무기 한번 볼게요 에 인터뷰는 안하나봐요 에 인터뷰 안하나봐요 에 인터뷰 안하나봐요 인터뷰 자 보자 무기 라지소드 버서커 엑셀런트 이상 에 뭐야 야 어제도 2호류 떴는데 오늘도 뜨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 아니 어제도 이랬어요 어제도 어제도 이랬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 같은데요 어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 같은데 얘들아 어 사람이 많아서 야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 같아요 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 과 대야 고맙다 진짜 과 대야 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 과 대야 고맙다 진짜 과 대야 여러분 기다려봐요 어 잠시만요 에 어 어 잠시만요 어 에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됐다 아씨 아니 저거 어제부터 이러냐? 에 켜졌어요 켜졌어요 자 우리 새롭지 받았습니다 에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홍보 한 번만 할게요 홍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이플투 영상 방송하는거 매일매일 유튜브에 업데이트중입니다 네이버에 팡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구요 구독수 56800이네요 팡이요 유튜브 이렇게 팡이요 유튜브 치면은 여기 나와요 사이트 나오죠? 팡이요 유튜브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지금 조회수 봐봐 많이 올라갔어 이거 4일전에 업데이트한건데 그래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카페.naver.com pang 숫자 2 y o 팡이요 여기 보시면은 제 공식 팬카페 아유 499명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499명이고 팡이요 유튜브 여기 방송국 tv캐스트 페이스북 팬카페 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주시구요 좀 가입좀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좀 많이많이 부탁드릴게요 팡이요 팡이요 이 공식 팬카페 카페 디자인 대기화면 이런거 만들어주실수 있어요 대문사진 이런거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팡이요 공식 팬카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 잠깐만요 아무튼간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페이스북도 자 우리 새누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네 반갑습니다 야 내일 2천만원 꼭 모아야되는데 아 힘들다 나 잘거같은데 오늘은 오늘이나 내일 오늘이나 내일 모으겠지 아 힘들긴 한데 아씨 여러분들 만약에 만약에 내일 2천만원 못 모으면은 집을 못벌주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방송을 위해서 자 무기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아 힘들거같애 버서커 에설런트 쿨한맛 야생성주스님이 레알 연예인병 그러시는데 저 팬카페 제가 만든거 아니에요 자 기다려봐요 엠블럼소드 아니 야 형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메이플에서 연예인이야 실제로는 아니지만 연예인이 메이플에서는 연예인 인정해야지 메이플 유저만 유저분들에서는 연예인이지 아 그래도 메이플에서만큼은 제가 다른데서는 안알아주지만 메이플에서만큼은 그래도 그건 인정해야지 솔직히 어 자 일단 옵션 볼게요 스킬쿨감 방관 아나나 크리병중 오 괜찮네 이거 305 너무 비싼데 이거 500만원 히모인트오 방관 2% 크리 48 야 엠블럼소드 사야되는데 이거 괜찮다 350만원짜리 근데 너무 비싼데 얘들아 이거 좀 괜찮지 아 근데 괜찮은데 너무 비싼데 이거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아 너무 비싼데 야 공격력 차이가 얼마 안나 조금 올리겠다고 지금 사는건 좀 오바인가 야 지금 구강도 지금 구강 낀거 있죠 옵션이 좋아서 저 보라색 무기 오육강정도는 돼요 아 오바지 아 보라색 무기 한 육강정도는 돼 아 야 이 아씨 자 일단은 이거는 좀 생각해볼게요 야 생각해보고 자 기다려봐 아유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네 여러분들 인기도 좀 아 인기도 메이플 원어없지 아하 기가 막힙니다 야 어 이 사람이 누구지 우와 잘생겼다 네이버에 울려봐야지 네이버 지식인 이 사람 혹시 누구인가요 메이플2메인에 걸려있던데요 그 사람은 구TV에서 방송하는 MC팡이오입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림씨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시고요 자 기다려봐요 예 일단은 지금 열쇠가 많아가지고 보스좀 잡아야되는데 어 아 우리 치즈리 반갑다 치즈리 반가워 자 기다려봐요 애들아 일단은 보스잡고 시작하자 보스 여러분들 그 마크 그걸 깨야되는데 어 마크를 깨야되는데 일단은 이제 황무진음 껌이에요 저 여기서 딜 잘 놓습니다 예 하얀님 살 많이 쪘네요 저 때는 몸무게가 60 60 60에서 60일사이 지금은 74kg입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근데 살찐게 귀엽다고들 많이 해주시니까 에에에 지금 뺄까 말까 고민중이에요 에 살찐게 귀엽다고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에에 좀 기어 귀엽대요 살찐게 음 시청자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아 뭘 누가 그래 시청자분들이 그러셨다니까 아 뭘 누가 그래 인정안 아니 그렇다는데 자 기다려 봐요 야 딜량 잘나오는 사람만 뽑는다. 진짜로. 딜 안나오는 놈씨 오지마. 팡이형 죄송한데 템 좀 소개해주세요. 템이요. 플러스 구각 엠블럼 소득 깔끔해. 크림형중이랑 방관 기브롭이구요. 벨트 공속 1% 보궁 0.8% 증가. 장갑 물방 13 물리방으로 3.4% 관통. 반지 크림형중육 보궁 1% 증가. 신발 근접 데미지 1.6% 감소. 덜 맞는거지. 그리고 바지 크리티컬 회피 근접 감소. 망토랑 모자를 사야되는데 옵션이 좋은게 없어요. 황희님 준비 많이 하시네요. 당연하죠. 방송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참된 사람이지. 야 그 모자란 일단 망토 한번 검색해볼까 얘들아. 아 모자란 망토 한번 검색해보자. 아 모자란 망토 한번 보자 얘들아. 모자란 망토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번 보자. 지금 별로 안 뚱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 있어요. 그 마른 사람들은. 어 시청자 우리 9780분 오셨네. 그 마르면 마른 사람은 좀 젊은 여자들이 좋아해요. 뭐 고딩 중딩 고딩 뭐 스무살 초반. 그리고 살짝 이렇게 살집이 조금 있는거는. 어 좀 20대 후반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아 진짜로 여성분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돌 이런거 좋아하다가. 마른 사람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체격 있고 듬직하게 듬직하고. 살집 좀 붙어있는 사람 좋아해요. 아 진짜에요. 에. 기다려봐. 액세서리. 어. 목걸이. 얼굴 정식. 반지. 어. 목걸이. 엑셀런트 이상. 보자. 야. 야. 아티팩트 이런게 있는거 보니까. 내가 볼때는 큐브같은거 나올거같애. 내게. 물리방어력 관통인데. 내꺼보다 좋은게 없어요. 에. 방어력 관통. 뭐 나쁘지 않은데. 그리피나 이거보다는. 제 목걸이가 더 나은거같은데. 물방관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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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구. 모자모자모자. 이야. 30대 전사무소있네. 180만원. 옵션. 아니. 솔직히 이거 사내고 돈아깝다 그지. 아이. 돈아까워. 아니. 이거 살. 아니. 안사고말. 아유. 근접감성. 하나 붙어있긴 했는데. 180만원 너무 씨. 아유 씨. 방어구. 망토. 야아 그리핀아 나에게 싸졌네 어제 400만원 했는데 오늘 그 업데이트로 보스가 좀 많아졌거든요 점점 가격 내려가겠네 그죠 추진기도 100만원까지 내려왔네요 에이 이거 봐 많이 싸졌잖아 이거 엄청 많이 싸진거야 음 여러분들 그죠 엄청 많이 싸졌어요 엄청 많이 이거 엄청 많이 싸진거야 엄청 많이 음 야 극딜 유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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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80만 이상 90만 누구야 90만 희영이 파티 초대 팡이형 비싼 귀걸이 드릴게요 거래좀 받아주세요 저 헤비거너 딜 90만 이상 가능해요 희영아 진짜로? 팡이 노예 길드야 이게 비싼 귀걸이야? 이게 일단 뇌물을 받았는데 근접 데미지 증가 크리 우와 야 희영아 귀걸이 없었는데 크림형주 근데 아 희영이 좋아 야 우리 희영이 파초 파초로 해야되는 부분이야 어 희영이 좋았다 야 희영이 좋았다 존나 비싼거네 이거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파티 초대 희영아 한번 검색해보자 이거 얼마짜리냐 야 야 야 야 희영아 웬일이야 야 아 희영이 좋았다 야 기다려봐 액세서리 목걸이 귀걸이지 야 뭐야 이름이 질주하는 자의 귀걸이 아니 옵션이 틀리네 옵션이 야 야 딜 잘 넣는 사람아 곰팡이요 최소 88만 딜 그래 85만 어세신 팡이요 아 우리 실룬즈베이니 어 실룬즈베이니 초대해주고 우리 가임드 85만 어세신이야 야 우리 길드원들 중에 뭐 위자드 뭐 이런 애들 없냐 어 야 야 위자드랑 프리 한 명 구해야 되는데 어 야 위자드랑 프리 없어 위자드랑 프리 어 태블망 어 우리 태블망 이 위자드 얘 딜 잘 나왔어 어 나쁘지 않았어 프리스트야 프리스트야 우리 공화 위자드 최소 딜 70만 이상 우리 대구리야 우리 대구리야 아이디어 야하네 자 기다려가요 야 아무도 없어 4명 4명 프리 없어 프리 프리스트 프리야 팡이님 팡이님 음란마귀 마스터이네요 뭔소리에요 50만 이상 프리 데려가세요 우리 둥둥이 아 좋아 팡이님 85만 버서커 부탁드립니다 메이플계 공식 연예인 인정 맘에 들었다 오프야 우리 오프 어 맘에 들었다 멘트 좋았어 다수시프입니다 우리 가다가 어 딜 기본 80만 이상 가능하다는데 자 기다려봐 딜 80만 이상 가는게 어 나쁘진 않네 음 야 다 구화야 다 80만이래 경찰관 경찰 와 경찰 경찰길드의 경찰관 경찰아 초대해줄게 아 우리 저거 저 포로리 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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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야 경찰관 지리네 니까바네 이새끼 이거 니까배 경찰아 경찰답게 일로와봐 경찰아 내 옆으로와봐 경찰아 경찰아 내 옆으로와봐 경찰아 내 옆으로와봐 헤비걸어네 경찰아 한마디만 해봐 메이플스토리2 할때 뭐 불법 뭐 뭐가 불법일까 경찰아 어 경찰이 어딨어요 아이씨 경찰아 나중에 경찰이 근데 총 들고있네 미니건 들고있네 어 깔끔해 자 가볼까 얘들아 얘들아 벌써 꽉찼어 다 준비해 준비 준비 물량 먹어 전사물력이랑 HP 준비해 아 준비해 아아 할줄 알지 다 할줄 물으면 안돼 진짜로 들어가 준비해 들어와 준비 할줄 알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설마 못하는 사람 있겠냐 들운로 Analytics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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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 들어가 가자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야 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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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исл 들어와 들어와 딜 집축 집축 힐 깔고 들어와 좋아 힐 좋아 힐 타이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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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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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극딜 좋아 좋아 깔끔해 음 극딜 극딜 좋아 극딜 극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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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타 타 ㅆㅡㅅㅆ이야 경찰 야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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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찰 꺼져 경찰 시새끼 따라 야 야 나가 할 줄 모르는 사람 오지 말했지 니가 다음 차들로 와 나와 나와 다 나와 나와 할 줄 모르는 사람 오지마 할 줄 모르는 사람 오지마 할 줄 모르는 사람 오지마 나 분명히 말했어 나와나와나 아이씨 팡이가 딜 1위네 망파티인가 나 이제 데미지 100만 넣어요 100만 나 졸라 세요 100만 넣어요 딜 안보여 나 100만 넣는다고 이제 엄청 세요 옛날에는 좀 약했는데 지금 잘해요 95만 넣잖아 애들아 83으로 와 자 83으로 와 자 83으로 오세요 네 83으로 와 야 한명 뽑는다 진짜 잘하는 사람 야 잘하는 사람 뽑는다 86만 어세신 캔버스와 니님 공격렬 431이 무슨 86만이야 이 사기꾼 새끼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씨 공하 오 야 캐릭터 귀엽네 우리 공하 공하야 캐릭터 어디 잘 꾸며가지고 내가 넣어준다 형 저 초대해주세요 형 저 초대해주세요 야 너 캐릭터 이쁘다 공하야 코디 잘하네 우리 공하 캐릭터 이쁘니까 껴줄게 애들아 치료해 치료 야 응급초치가 어디있어 응급초치가 어디있어 다 썼네 하이씨 국혐이네 아유 10분이 4개 뽀뽀 도배 감사드리구요 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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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4개 4개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10분이 4개로 도배하시는데 아유 10분이 4개로 도배하시는데 아유 10분이 아유 고마워요 4개씩 아유 4개씩 아유 10분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4개씩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분이 아유 4개씩 고마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4개씩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10분이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야 희영아 구급상자 안써? 죽지마 그럼 가자 자 3 얘들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물량 먹어 3 2 1 고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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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10분이 우리 뽀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달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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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극딜 좋아 극딜 좋아 극딜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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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넣어 그렇지 극딜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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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깔끔해 아 나 피에 갈망 썼는데 이씨 내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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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어력이 높으니까 얼마 안아프네 들어와 좋아 좋아 깔끔해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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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타는거 잘해야돼 얘들아 잘해야돼 야 여기 전부다 딜 80만 이상 넌다 그랬지 다 80만 못넣기만 해봐 아 부모님 안했다 다 80만 못넣기만 해봐 80만 못넣기만 해봐 하도 인터넷들이 많아가지고 80만 못넣기만 해봐 진짜로 타 그렇지 잡몹정리 잡몹쳐 잡몹 근디 잡몹 잡몹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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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몹쳐 빠앗 잡몹 타 타 타 타 타 타 타 그렇지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집중 집중 이게 딜 안들어가요 딜이 안들어가서 뭐 때리나 많아요 여기서 열심히 넣으면 딜 한 천들어갈라나 때리나 많아더라구요 네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우리 딜 좋아 나쁘지않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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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낚시낚시 낚시낚시 빼 빼 빼 빼 낚시낚시 빼 잘하고있어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닥시닥시 대쉬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하고있어 타야돼 이거 타야돼 그렇지 한명 죽었어 뭐야 죽으래 누구야 죽으래 누구야 죽으래 죽으래 누구야 죽으래 죽으래 누구야 죽으래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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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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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힐까라 힐까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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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음 야 곰팡이요 너 너무 많이 죽는다 극혐이네 야 형은 한번도 안죽었다 인마 타 타 타서 점프하면서 병타 점프하면서 병타 점프하면서 병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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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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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 내려가 내려가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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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휘린드 휘린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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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피해 잘피해 그렇지 잘피해 잘피해 이런 피해 피해 피하란 말이야 집중 집중 이제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그지 바로 맞췄잖아 경험자야 이게 바로 바로 힐 깔고 힐 깔고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괜찮은게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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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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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헤비걸어 진짜 못하는 애들만 봤는데 헤비걸어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나쁘지않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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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니까 어 잘하네 거 보니까 틀리네 딜딜딜딜 집중 야 딜 80만 넘는 사람들 다 80만 넘는다 했지 온놈 안돼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집중 집중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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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깔끔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야 곰팡이요 니 몇등이야 이 새끼 수상한데 이거 수상한데 곰팡이요 자꾸 죽네 가사도 죽네 가사야 왜 못타임마 형이 몇번을 말해임마 야 타랬지 내가 몇번을 말해야돼 그래 몇번을 말해야돼 안죽어 집중해 집중 자나지지마 타타타타타 타 안타면 아파 타야돼 스턴 걸려 스턴 스턴 걸려임마 안타면은 안타면 스턴 그렇지 자 스무치 받았습니다 집중해 집중 타타타 태블블accoонов 그런거좋아 태블블망이 아 좋아 깔끔해 오우수아 아 태블블망이 좋아 으음 집중해 집중하자 타타타타 그렇지 잘하고있어 우리팀 잘하고있어 나프지않아 이케 아나.. 아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가쁘지 않아 타 타 타 테블망기 야 어 테블망기좋아 아 우리 넘어가는 타임이 잘 되고 있어 어 테블망기좋아 더 잘하고 있어 타 그렇치 좋아 좋아 와아 야아 이팀 맘에 드네 그래도 깨긴 깨니까 내가 진짜 트롤들 만나가지고 아예 아예 트롤이란다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못 깬적이 많아가지고 에 타! 진짜 이거 타야 돼 야 두명 죽었어 뭐야아이씨! 야 깰수있어 깰수있어 우리가 깨 우리가 야 딜 80만 넣는 애들 다 어디갔어 딜 80만 넣는다 80만 아 나 피해 갈망 실수했다 아씨 80만 뭐야 다 어디갔어 80만 80만 다 어디갔어 80만 야아 우리 실룬즈베인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잘하고 있어 실룬즈베인이 좋아 아 우리 실룬즈베인이 역시 잘해 음 자 세븐지 많았습니다 어서주고요 아 좋아요 실룬즈베인이 좋아 깔끔해 그렇죠아! 좋아 딜 93만 깔끔해 아이 또 결정이야 야다른씨 보탬을 준적이 없어 아 어제 뭐 두개 먹었긴 했는데 전사꺼 안나오고 아이씨 94만 야아 야 야 누가 누가 가인드랑 곰팡이요 기다려봐 야 누구야 기다려봐 잠깐만 애들 딜량 물어보고 아 나 시크큐미네 야 왜케 못해 씨 곰팡이요 씨 기다려봐 76만이 4등이네요 태블만이 76만이 4등 다 80만 넘는다며 개새끼들아 80만 넘는다며 구라쟁이들아 아아악 4등이 76만 위자드인데 이씨 4등이 8 지낸 4, 2 6 5